물어보면 더 화나는 거 아시죠? 친구가 화가 났어요 화났냐고 계속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짜증나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 안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말 안 하시나? 예, 해요 도전 가야되지 않나요? 아, 예쁘다 파리같은 거 아, 진짜 파리가 드럽게 아프네 드래그 있어 어, 상대 메르시 썼구나 이러시면 그냥 이속을 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가리야만 내주냐 시집 오케이, 안 왔다, 어 컷 컷, 호그, 호그 호, 컷 메르시 트레이서 개피 오케이 메르시 메르시 짤 나이스 짤 짤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야 궁이 이제 나오지 않아? 나왔어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습니다 나노 강아재 준비 완료 사이드로 들어와요 호흡에 빠졌고 트레이서 아, 나와 자리야 아, 나와 자리야 저리 가! 아, 이거 메르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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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잘랐어요 호그 다운 오케이, 라인 오케이, 트레이서 트레이서 혼자 혼자 여캠 빠졌고 트레이서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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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스 저 궁극기 충전중이다 나, 발이 나왔네 호흡 오! 오! 어, 어, 살려줘 감사합니다 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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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요 특히 라인 헤드 맞고 뒤쪄어 헤드 맞고 뒤쪄어 뜬금없이 헤드 맞고 뒤졌어. 에잇. 뭐하냐. 왜죽어. 저 끌렸어요. 트레이어킹 빠졌고. 아나 잡니다. 아나 잡니다. 빠져야지. 공급기 충전. 왜 뽕갠지. 가려야. 오케이. 멀씨.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요. 트레이어 역행 빠졌어요. 아나 아나. 아나. 오케이 아나 다운. 트레 다운. 라인. 라인 다운. 호그 호그. 돼지 돼지. 오케이. 나이스. 앞에가자 앞에가. 메르시 올거야 메르시. 오케이. 나이스. 트레이어. 잘했어. 문재인님 방송중이에요? 예. 메르시. 메르시가 그때 딱 잘려버려가지고. 고맙습니다. 특히 아까 왠지. 메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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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솔직히 사기에요 지금 솔직히 호그 유저들 진짜 이거 2점 패치에 비해서 너프라고 하는 놈들이 진짜 미친거야 어디를 봐서 너프야 이게 원래 그 갈고리 미친 판정은 그 진짜 완전 말도 안되는 판정이었던거고 버그 수정이고 나머지 딜 끌고 오는걸 엄청 가까이 끌고 와서 딜적인 부분이 거의 탱커를 한방에 보내는게 말이 됩니까? 아 치 아 힐기 처먹을라고 했는데 힐뱀 먹었어 자리야 없어요 상대 자리야 없어요 저희는 아나 없고 상대 아나 2층 아나 루슈 2층 내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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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2명하고 들어있어 양심이 없는거야 로드오브 너프 됐다고 하는 로드 유저들을 양심에 털이 난거야 털이 났어 말이 돼 이게? 팽커를 한방 내는게 말이 됩니까 고작 궁극기도 아니고 6초짜리 일반 스킬 따위가 6초짜리 일반 스킬 따위가 6초짜리 일반 스킬 따위가 팬커를 한방 내는게 말이 됩니까 트레 펄스 보다 센게 말이 돼요 트레이스 궁극기보다 딜이 센게 말이 돼요 말이 안되잖아 트레이스 궁극기 앞으로 좀 나갈까? 아냐아냐 천천히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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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호그 거점 오른쪽에 호그 오구 오구 오우 개피 4점 5미터 2MP가죠 2MP가서 한번 이니쉬 걸죠 트레이터 걸죠 아잇 하리가 치우 2등 5 호그 오른쪽 민선 민선 1 트레이스는 붙잡았다고 3 다리 오케 아 트레이 벌레같은 놈아 트레이스 어딨어 차있는데 차있네 트레이스 뺐어요 에이 펄스는 여러 사람이 맞긴 하죠 하지만 터지는데 시간도 걸리고 궁극기라는 점을 생각해보세요 로드호그는 고작 6초 일반 스킬, 스킬 중에서도 쿨타임 가장 짧은 6초인 일반 스킬이에요 이게 말이네 윈스터 궁극기 쓴게 아니 단 몇 초컷에 나는게 말이 됩니까? 진짜 말이 안되잖아 윈스턴 3박 맞았어 금방 3박 먹고 뒤췄어 딜이 말이네 이게 체력 처리 한번 때리고 끌고 한번 때리면 죽어 말이 안되잖아요 베레아 공 많이 있음 봐봐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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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트레이 펄스 빠졌고 나이스 트레이 어디갔니? 나이스 나이스 진짜 이건 말이 안되 사기야 제가 로드를 잘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로드 잘하는 편 아니에요 저는 인정합니다 로드 진짜 못해요 근데도 이 정도면 패치 이전에 제가 에보모 물론 로드워그 원탑인데 플레이하는거 봤거든요 거의 갈고리가 거의 70%? 거의 한 그 정도 느낌으로 맞아요 그 정도 확률에 그니까 3분의 2 확률로 한 명씩 없어지는거에요 6초마다 한 번씩 3분의 2 확률로 3분의 2 확률로 3 말이 안되잖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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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2층 1층 2층 나 뭐 할 필요가 없는데 호그 그래 빠졌어요 리퍼 망령어 빠졌고 리퍼 킬 오케이 리퍼 킬 진짜 탱커 한방이 너무하지 않아요 윈스턴하고 자리아 한방은 진짜 너무하잖아 윈스턴 자리아 한방은 진짜 너무했어 딜러들 250자리들 한방 나는건 이해해요 그거는 로도그가 못 끌었을때 리스크가 엄청 큰인것 같아요 근데 탱커를 한방 끌었다고 오른쪽으로 맥크리 오케이 어 뭐야 토르비언 나왔어요? 토르비게 피 호그에 빠졌고요 윈스턴 체력 500이에요 윈스턴 체력 500이에요 윈스턴 체력 500에 심지어 그거 리퍼 리퍼 거점 심지어 실드까지 100이 있어요 걔네 실드가 있어요 실드가 없는 깡 체력 500도 아니고 실드가 있는 500이에요 근데 원컴이 너무하지 진짜 안그래도 지금 디바 때문에 스트레기 됐었는데 디바 물론 지금 이제 호그 때문에 디바 떨어졌는데 그 호그 때문에 윈스턴이 더 나락으로 떨어졌어 거의 뭐 거점 뽑아먹기인데 이거? 못 나오는데 멥크리 맥크리 나왔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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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갔다 루시오 루시오 날씨 응 헉 하 집лав 싸움 형 저 개 이 mı 금방 기지 안에 있던거 무적판장이라서 후그 그랩에 아예 안 끌려요